우리는 코로나19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가 열린 셈이다.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람들이 대면을 꺼리게 되면서 배달 시장이 급성장했다. 많은 이들이 대형마트보다 온라인 쇼핑을 즐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상권은 위축되었고 자연스레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의 인기는 떨어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이 있었다. 바로 집이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활성화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 집이라는 공간은 퇴근 후 휴식을 취하는 곳에서 취미와 운동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일하는 공간으로 인식과 가치가 바뀌고 있다. 집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바탕으로 넘치는 유동성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부동산 상승은 KB부동산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장기간을 갱신 중이다. 따라서 중장기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전망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까? 첫째, 서울부동산이 언제 이 중장기 상승장을 마무리할 것인가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서울부동산에 들어가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외도시 거액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현재의 규제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서울부동산 진입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 상승장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 등 다른 재테크에 뛰어들거나 서울부동산이 다시 저점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개미들의 승률이 낮다는 위험이 있고 부동산의 저점을 기다리기에는 거액의 돈을 낮은 금리로 은행에 둬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 바로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이 아닌 다른 선택지 중에 과연 어디가 좋을지 알아보는 것이 다음 단계다. 셋째,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에게 다시는 기회는 올 것인가다. 이번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뼈아픈 것이 지금의 서울부동산 시장이다. 이제는 너무 올라버려 서울로의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상승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린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세 번째 접근은 초미의 관심사다. 그렇다면 다시는 기회는 올까? 나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에게도 앞으로의 기회는 분명 있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하는 자만인 것이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어떠한 대비나 고민도 없이 마냥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기만을 바라보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골라야만 한다. 지금 상황에서 덜 오른 곳을 분석하고 규제의 틈새를 찾아내는 작업이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던 시대에는 전국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10년 전에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와 같은 후에는 내 주머니를 불려주지 않는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하고 인구 역시 감소하는 수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금리의 심화와 고착화다.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 저렴하게 주택을 산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의 자산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는 새삼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과거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이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전세값 역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이 다시 매매가를 끌어올려 즉각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저금리 시대가 끝나긴 할까? 앞으로 저금리가 고착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폭락하던 주가를 단번에 회복시킨 동학개미 운동에서 이미 그 위력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현 정부 출범 이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일관된 부동산 규제는 다주택자의 장점을 크게 줄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똘똘한 한 채의 중요성을 배가시킨다. 1 주택자 입장에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리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당연한 답이지만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한다. 이에 더해 되는 지역과 안되는 지역을 잘 구분해야 한다. 물론 말이야 쉽다. 사고팔 타이밍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분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실거주자는 아무 때나 사도 된다는 생각은 무책임하다.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팔기 위해 나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을 찾아냈다. 서울 부동산의 중장기 전망을 분석하면서 고점을 예측하고 서울 이후 찾아올 유망한 지역도 다양한 분석도구로 찾았는데 특히 향후 5년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시기라고 보았다. 물론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는 데 완벽한 전망이란 있을 수 없다.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는 데이터가 너무 어려워서 전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을 사는 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다. 심지어 그 어떤 선택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결정이다. 이 책에서 근거로 삼는 각종 데이터는 전망의 정확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빅데이터의 신 삼토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빅데이터의 신 삼토시 씨가 지은 앞으로의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입니다. 삼토시 씨는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고요. 바로 부동산 스터디 136만 회원이 인정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합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굴지 글로벌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앞으로 5년 부자가 되는 투자 타이밍 2부는 돈 되는 아파트 투자지도 115곳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은 부동산 투자의 최종 목표장인데요. 2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이 수축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의 최종 목표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된다고 합니다. 2장 지역마다 다른 부위 파도입니다. 2장에서는 서울과 육대 광역시의 부동산 시세의 추위가 시차를 가지고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시차를 사용해서 전략을 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3장에서는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폭퉁전야 서울, 4장 서울 매도 타이밍이 온다. 그 다음에 5장, 2023년 이후 포스트 서울을 찾아라. 결국에는 서울시장이 과열을 지나서 침체기가 올 텐데 그 침체기 시대에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서울이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대 광역시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챕터도 상당히 읽은 말하고요. 6장 서울 부동산 기회는 분명 다시 온다. 2부는 돈 되는 아파트 투자지도 115곳입니다. 7장은 권역별, 가격별, 서울 및 수도권 추천 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동남권, 판교, 분당, 위례, 그 다음에 서남권, 광명, 안산, 도심권, 그 다음에 동북권, 서북권, 일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추천하고자 하는 단지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단지도 가격별로 예를 들어 10억 이상, 10억에서 15억, 그 다음에 5억에서 10억 이렇게 가격별로 추천 단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이 챕터도 상당히 읽을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장 앞으로 이곳이 포스트 서울이 된다는 서울의 경기가 침대됐을 때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바로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어디인지를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부가 실전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부는 기회가 되시면 서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3장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폭등전야 서울, 4장 서울 매도 타이밍이 온다, 6장 서울 부동산 기회는 분명히 다시 온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의 내용만 알아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장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폭등전야 서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장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폭등전야 서울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등전야와 같다고 합니다. 2021년 폭등 가능성은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요, 공급, 유동성 모두가 2021년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최장기간 상승장을 달려온 서울 부동산의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본다고 하시는데요. 서울이 아직 버블의 정점에 다다리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와 전세지수의 비율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하는데요. 저자가 예용하는 그래프가 하나가 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지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5년 2분기 매매가와 전세가를 100으로 잡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중장기 고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전세가는 주택 사용 가치라고 보고 매매가는 주택 사용 가치의 투자 가치라는 개념으로 볼 때 매매지수와 전세지수의 차이는 주택의 사용 가치 대비 버블의 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점을 찍을 때 매매지수가 전세지수의 1.64배가 됐다고 합니다. 버블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전세지수의 몇 배의 이가를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 3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전세지수의 1.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버블이긴 하지만 아직 최정점에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하고요. 두 번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해당 지역의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주택을 사는 경우의 대출 상환 부담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수가 높아지면 중간 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20년 3분기 기준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144.5로 최근 16년간 평균인 120.2를 20%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고점인 164.8, 2008년 2분기가 정고점이었다고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14%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블이 중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 수준이나 아직 정점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값이 되게 비싼데 버블의 정점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는 높은 전세가와 저금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높은 전세가는 매매가의 하락을 막아줬고 여기에 저금리는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서 매수세를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정점에 안 이른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높은 전세가와 저금리 때문에 서울부동산은 버블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럼 왜 앞으로 급등이 서울부동산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수요, 서울의 실수요층이 급증한다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고민했던 게 공급은 단기 구간의 경우는 착공 물량, 그 다음에 장기 구간의 경우는 인허가 물량을 참고하면 되는데 수요는 인구를 참고해야 될지 아니면 가구를 참고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서울 10년차 부부의 증강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큰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경기 10년차 부부의 숫자와 서울 아파트 시세를 비교를 해봤는데 0.61의 상관계수를 기록해 깊은 상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 10년에서 11년차 부부의 숫자가 서울 아파트의 대표적인 매매 실수요층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 경기 10년에서 11년차 부부의 숫자가 2021년에 2.9%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2.9%라는 증가율은 2000년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를 견인할 실수요층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실수요층인 서울 경기 10년에서 11년차 부부가 2021년에 급증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공급 입주 절벽에 다다랐다. 공급 측면에서 또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공급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인 입주 물량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 연 4만 호 이상의 입주 물량이 공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 5만 289호를 거쳐서 2021년에는 2만 6940호의 입주 물량만 남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2년에는 1만 7025호의 입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히 입주 절벽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 전세가를 강하게 밀려 올릴 것이고 이런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의 하반경식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방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의 입주 물량 급감은 서울부동산 급등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세 번째는 유동성 버블의 완성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참고하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현금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M1 나누기 M2의 비율 추이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고 하시는데요. M1은 현금 예금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고요. M2는 여기 M1의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 등 짧은 만기에 묶여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2 대비 M1이 높다는 것은 거의 이자를 받지 않고 예치한 돈이 많다는 것으로 자산시장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유동성의 진짜 에너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M2 대비 M1의 비율이 2021년에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진성 유동성의 힘이 가장 큰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서울부동산 시장의 급등을 이끌 수 있는 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지 보상금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시세 추이를 보면 1기, 2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지급된 시기에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입주 시기가 되면 가격이 정체기를 보이거나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이제 앞으로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2021년 급등의 마지막 퍼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고 계시는 게 2018년도에 부동산이 폭등을 하게 됐는데요. 그 원인이 파리 대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온 게 서울 25개구 전체를 투기괄직으로 지정하고 1가구 2주택 비과세 유권에 2년 실거주를 추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등을 주요 골절한 부동산 대책이었고 이 중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가를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사실 다주택자들의 테러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량이 최대 8년간 보유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급격히 감소를 초래했고 이것 때문에 매물이 감소해서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못했던 사람들을 진여를 했는데 또 진여를 하면 진여받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짐을 보유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증여 확대로 서울의 매물잠김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보복 소비 때문에 주택도 강한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이유 때문에 서울 부동산은 2021년에 급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입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장 서울 매도 타이밍이 온다에서는 이 과연 급등이 언제 멈출까를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2021년 서울 부동산은 급등을 거듭할 것이다. 그런데도 무주택자들에게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도 된다는 말을 선뜻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이 2023년에서 2024년경 정점을 찍고 중장기 하락장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14년부터 서울 부동산 상승시킨 원동력 중 상당 부분이 2023년 이후부터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2026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물량의 매물출해와 3기 신도시 입주 개시가 맞물리면서 하락의 폭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1년에 집을 사서 중장기 정점으로 예상되는 2023에서 2024년에 집을 팔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하지만 보유기간이 짧아가지고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익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유주택자가 됨으로써 갖는 심리적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지만 투자자 또는 과도한 부채를 끌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매도 타이밍이 오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입주 물량의 쓰나미가 올라온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하방압령을 가할 첫번째 파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고자 사업속도에 급비치를 올려서 인허가를 얻은 2017년 7만 4,984호의 존재가 2023년에서 2024년 막대한 입주 물량으로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주 물량이 확대되는 게 첫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는 실수요층 극감입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서울 경기 10에서 11년차 부부 증감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2024년부터 서울 경기 10에서 11년차 부부는 가파르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자 수요 시장으로 변동이 됐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그 10에서 11년차 부부가 실수요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수요에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는 GTX의 개통입니다. 철도 건설은 택지 공급의 측면을 띄기 때문에 새로운 철도망이 생겨 일할 곳이 많은 대도시로의 통근이 편해지면 도시 면적이 확대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GTX와 신한산선의 개통은 서울 생산권의 확대로 인해 주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주택 수요의 분산을 초래한다. 네번째는 풀려나오는 주택 임대사업자 물량 각종 세제 혜택의 증가로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증가했는데요. 임대 등록 기간 종료 후 매물이 대거 풀리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증가한 임대주택은 2024년부터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파리 대책으로 2018년 급증한 임대주택은 2026년부터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매우 많다는 의미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주택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정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3기 신도시 입주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가 서울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에 1기, 2기 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입주기간과 2기 신도시 입주기간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조정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역시 서울부동산에 하방압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해지고요. 서울 중장기 하락의 마지막 퍼즐 3기 신도시가 입주 예정이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역대 최대를 갱신하는 PIR. 이 PIR이란 지표는 Price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수입 대비 집값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적정성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즉 PIR이 7이라면 중간소득계층이 7년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간가격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2020년 3분기 서울 아파트 PIR은 12.2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 PIR 정고점은 2009년 3분기 8.7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1년 서울 부동산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PIR 역시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고점 8.7과 비교해도 무려 50% 이상 더 올라가는 암도적인 수치를 기록해 아무리 저금리로 제출을 받더라도 가구소득이 수용할 수 없는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를 매매한 연령대가 30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30대들이 비교적 무리하게 집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 일은 미래 수요까지 끌어쓰는 개념이 되므로 서울이 지속적 상승의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즉 2021년 급등은 가구소득이 수용가능한 임계치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3년, 2024년 정점을 찍고 중장기적으로 하락에 돌입할 확률이 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장에 진입할 기회는 언제일까가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6장, 서울 부동산 기회는 분명 다시 온다입니다. 최근 본인이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해 불안한 수요자들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서울이 2023년에서 2024년 전후로 중장기 하락장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지금 좀 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당장 서울 진입이 어렵다면 또는 서울 진입을 위해서 지나치게 무리해야 한다면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올지를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저자는 그 기회가 2028년에서 2029년 전후에 올 것으로 본다. 왜 그렇게 보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데이터에 기반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026년 이후 서울에 공급 절병이 온다고 합니다. 즉, 2026년 이후 건립되는 가구는 총 47,802 가구에 그치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결혼으로 발생하는 가구가 연 5만 가구 내외이므로 이 가구 수는 앞으로 줄어드는 결혼 추세를 고려해도 지나치게 적다고 합니다. 문제는 2026년 이후 닥칠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나 3기 신도시 외에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반부를 넘어간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진행을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될 2028년에서 2029년부터는 서울의 공급 절벽이 매매가에 강한 상방 압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더욱 막을 수 없는 재건축의 욕구 정부는 갈수록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본격 시행으로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6.17 대책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제공하겠다고 해 재건축 초기 단지 중 실제 거주가 힘든 곳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재개발도 임대 주택 비율 상향 조정으로 어려움은 매한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 재건축 연안에 다다른 서울 아파트 단지는 22%라고 하고요. 25년이 되면 비중은 34%까지 올라가고 문제는 2030년이 되면 중공된 지 30년이 넘는 서울 아파트의 비중은 무려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열망과 요구가 분출될 것이고 그 어떤 정치인도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다가오면 선거의 후보자들은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과반에 다다른 재건축 연안 단지들이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재건축 요구는 대규모 멸실로 이어지고 이는 골급 절벽 물재를 넘어서 멸실 확대에 따른 아파트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8년 이후 수요 감소보다 더 큰 규모의 공급 감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을 밀어올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멸실이 가속화 서울이 공급 부족 외에도 문제가 더 있는데 2021년부터 1기 신도시가 줄줄이 재건축 연안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기 신도시들이 만약 재건축을 하게 되면 2028년 경부터 서서히 멸실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3기 신도시가 2026년 전후부터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2028년, 2029년 입주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1기 신도시 멸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부는 서울의 공급 절벽 현상과 1기 신도시 멸실이 동시에 시작되는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시장은 5년 이상 하락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4년이 최장기간 하락이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집값이 하락하고 전셋값이 오르면 하우스 푸어들이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상응하지 못하는 가게가 늘어나 금융권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융권이 사전에 곧비를 준다면 민간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고 내수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하락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계속되면 정부는 부양책을 꺼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전 정부들이 다 이런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정점이 2023년도가 되고 이 이후에 부동산이 5년간 침체를 겪는다면 2028년경 서울 부동산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장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마침 2027년에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수정간 계속된다면 대선 후보자들은 부동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2028년 바닥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실 바닥이 언제인지 지금이 바닥인지 알아채기란 사람의 판단 영역 밖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소개한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서울 부동산은 일단 상승하면 1년 만에 상승으로 끝난 적이 없다. 서울 부동산은 거함과 같아서 한 번 방향을 들면 바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정환한다면 관성이 붙는 셈이다. 따라서 2022년대 후반부에 서울 부동산이 1년이라도 반등에 성공한다면 그때 진입을 결정해도 무방하다. 그 이후 수년간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장기 하락장 끝에 부양책까지 시행될 가능성이 큰 2020년대 후반부에는 서울 부동산의 재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그 6장까지 살펴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측하는 근거가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수요를 10에서 11년 차 결혼한 부부들의 수량이잖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했기 때문에 예측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측의 외의 변수가 일어난다면 예측은 틀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경제 불황이 갑자기 닥친다든지 또 정부에서 엄청나게 매머드급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게 오면 수정이 필요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생각되고요. 또다시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과거 데이터들을 쭉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항상 눈여겨보면 10년 후, 20년 후도 예측을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예측하는 것을 이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 스스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 책에서 주는 큰 도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독자 수도 제 목표였던 1만이 넘어가지고 너무나 기쁘고요. 그리고 제 부족한 영상이지만 많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영상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재테크와 자기개발 쪽 분야를 관심 많아 하시기 때문에 그쪽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좋은 책을 발견해서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다른 분야의 책, 심리나 경영, 경제, 역사 쪽도 다루고 싶은데 많이 못 따라가지고 좀 아쉬웠는데요. 기회가 되면 그쪽 분야도 많이 책을 읽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보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널리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그 모든 복과 행운이 여러분들한테 가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